2022년 1월 2일 주님 공연 대축일 난미사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인류의 빛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입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막가진 예물을 드립시다. 제1독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해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깊은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무리가 너를 덮고 비디안과 에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황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3장 2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개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애연자들에게 개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복음 유다 베델레헴 사실 애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델레헴 너는 유다의 주요 고울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의 해로대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델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고두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해로대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새해 첫 주일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 경배를 기억하며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냅니다. 공연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메시아이심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별이 세 명의 박사를 멀리 동방에서 베들레헴의 어느 마국관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뵙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일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느님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하느님이 이시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동방 박사만이 아니라 어두운 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도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고 목자들은 찬양과 찬미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일에서 제해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뵈려고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한 해 예수님을 용기있게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안에서 공연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별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